오늘의 정석 투자법을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은윤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다행히도 미증시 오르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2500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2500에서 2550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2710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남겨놓으셔라. 그리고 대형 없는 칠 생각하지 말고 안타로 그냥 대응하면서 매매로 좀 끝내면서 현금을 좀 아껴두셔라.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현금 아껴둬라. 기업들에 대한 목표치가 높아지더라도. 그리고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2500과 2550을 기다리자. 여기서 쓸 현금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순서를 정해드렸었잖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거. 여기에 이제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지 않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급락하기 전에 제가 절반씩 다 이익실현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팔았던 거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또 다시 바이오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 종목을 추가했잖아요. SK바이오팜이나 AST팜 이런 주식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1, 2면 차라리 이쪽을 더 살 생각을 하셔라. 전략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2710 저 구간에서 반도체가 자금을 키우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 추세전환은 어리분도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저하고 앵커님 며칠 전에 시장 관련돼서 해외시장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니까 걱정됐잖아요. 걱정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2500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봐봐요. 걱정한 게 중요합니까? 2500에 살 현금을 가지고서 2500 지수가 반응한 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는 밤낮으로 겁나 열심히 해요. 수업도 열심히 드는데 항상 성적은 잘 안 나와. 15등, 20등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보면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 볼 때는 정말 잘 나와.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 별로 공부가 온 것도 아니고 놀 때 다 놀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친구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요. 소설 책을 많이 읽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 빠져서 한참 정도 생각하는 사색이 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부모님의 교육을 좀 받거나. 반면에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암기식으로.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딱 중요한 것만 보고 이거 안 나오네? 그럼 패스. 어, 이거 중요하네? 이거 가지고서 난 이거 이시론 나올 때까지만 해야지? 그 나머지 뭐예요? 운동하러 가고 책 읽고 친구들 만들어 가더라도 결과가 더 좋아요. 이거 깨우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공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 뭘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시청자 분들에게 다 메시지를 다 던졌어요. 그냥 2500에서 2500 이 구간은 그냥 바이오 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번 구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생물보안법 표결 이슈, 그 다음에 유럽종행학회에서 기업들이 잇따라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STPAM도 발표를 하고 HLB 같은 경우도 미 FDA로부터 한 번 빠꾸고 막았다. 다시 이번에 허가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불을 지피느냐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이긴 한데 롯데그룹 있잖아요, 롯데그룹. 롯데그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쿠팡한테 유통시장 많이 빼앗기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이오에 올인하잖아요. 로직스의 CDMO. 이런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 키우고 있어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셀티움 그룹이 ADC 신약을 연내 출시한다고는 하지만 CDMO도 같이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아그룹 쪽에서는.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보, 시청자분들이 정보가 빠를까요? 아니면 돈 많은 그 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정보가 빠를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단위의 돈을 써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야. 현재 시장의 유동성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와 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이 얼마만큼 서브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시장의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돈 주고 걱정을 하지 마라. 엉뚱한 거 공부해서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딱 누락하면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것만 딱딱 해라.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합주가 지수는 2,500에서 2,550은 매수입니다. 1차.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더 산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단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기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짚어드릴게. 여기서 바이오가 무너지잖아요. 2,300대까지 열어놔야 돼요. 부럽죠? 그런데 덕이에요. 왜? 그러면 원성회복이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바이오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가 무너지면 2,300까지 열어놓는다. 바이오가 돌아서면 지수를 2,500이 될지 2,400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8월 달에 나오는 이거를 저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보이죠? 그럼 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죽으면 안 되느냐? 첫 번째 CDM 업체가 죽으면 안 돼요. 약간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추세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익스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추세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셀티리언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세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가 지금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이의시언 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명인들이 복귀해서 10만 5천이나 11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한 번 이의시언 하신 분들 이거 나왔었을 때 다시 한 번 공략 한번 해봐라. 그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챙기면서 또 기다렸다가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 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종목 잘 적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티팜, SK바이오팜 이 종목을 계속 뺑뺑이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들 주식이 무너지면 현지 시장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힘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가 시장의 딱 중심 역할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의 순환이 나오면서 나머지 주식들을 메꿔줘야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뭐 할 거냐면 손발을 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을 거라고. 헛된 희망을 줄 거라고. 반등이 나온 적 하면서 기술 반등 그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바이오 중심주가 메인이 된 상태에서 뭐가 이제 수차적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두 개의 종목이 일단 살아나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대자동차가 살아나야 돼요. 얼마를 제압해야 되냐면 23만 5천을 제압해야 돼요. 거래대금 실리면서 한 종목 알려드렸어. 한 종목 더 알려드릴게. 한 종목 더 알려드릴게. 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살려내야 되는데 직전저점 이 자리 있잖아요. 이 가격 이상으로 다 원상복귀를 시켜놔야 돼요. 이 자리가 7만 1,4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100원을 더 붙여서 7만 1,500원 이상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신호가 만들어져야지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들 주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세우는 거냐면 시장에 대한 바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너 이제 그만 하락할 거야? 반등 나올 거야? 난 네가 좀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중심주와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가격만 가지고서도 지수에 대한 메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것만 있어요. 배터리에서도 중요한 종목이 있어요. 자 배터리는 삼성 SDI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삼성 SDI, 에코프로 BM 신저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신저가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전조점 깨고 찌고 있죠. LNF 전조점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 한 종목 살아있죠? 자 잘 들으세요. 제가 LG에너지솔루션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41,2만 원 따라가지 말고 37만 원 깨져서 한 35만 원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이외에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if, if라는 단어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이오 중심주가 매수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현대차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1,500원을 딱 하면서 이제 바텀신을 딱 준다. 그러면서 이 구간 동안에 또 자금이 적었는데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다 신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는 판을 뒤집는 거야. 그때는 배터리도 사기 시작해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 말고도. 무슨 말인지 얘기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이 반등 구간에서는 그렇지만 두 번째 반등이 나왔었을 때는 신저가 나온 배터리도 이제는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 구간하고 두 번째 구간하고 배터리 수급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구간에서는 2,535위인데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서 여러 가지 개별 재료들도 있고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에 도망가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격을 하는데 똘똘하게 알겠죠? 똘똘하게 이 주제 쫓아다니지 말고 똘똘하게 하자 이거예요. 똘똘하게 하려면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 심리도 벌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이오 중심지로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찍어 그런데 돈이 안 빠져.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19만 7천에서 8천 원의 자금을 붙는데 장대암을 뽑는데 돈이 안 빠지네. 그런데 이 구간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또는 에스판 같은 우리가 이제 이름되면 다 알만한 콜싹 대표 주식들까지도 동조화가 나와. 그러면 이게 바이오가 2차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를 제압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도망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짝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생물보험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재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CMO, CDMO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모멘텀적인 요소잖아요. 모멘텀적인 요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2022년도 말에 그것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좀 파트너십을 좀 공고히 하자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어떤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생물보안법은 이런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금이 이탈되는 건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파트너를 원하는 거거든. 중국 편에 기울지 말고 이쪽으로 기울어라. 그런데 이 파트너를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비커먼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장 시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도망가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뭘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배터리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할 얘기 많네요. 오늘 4시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운영역의 온라인 공개 방송은 오후 4시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서 7월 고점 주식 1차 하락에서 저점 이라는 부분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니까요. 토마토 투자 자문 채널 이라고 합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오후 4시에 어느 분들 모든 분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정석 함께했습니다.